하하하하 너 왜 여기 올라가려고 여기? 올라가 어우 허리 힘들어가요 막 와 왼쪽에 전남숲 우와 뭐야 아 너무 좋아 또 있나 여기? 얼마 전까지 차가 올라간 흔적이 있네 와작을 내면서 올라갈 때 이런데 차 돌릴 수 있잖아 그렇네요 길 끄신 거 같은데 또 있나? 이상하잖아요 뭐야 어우 불안불안해 길은 있는 거 같은데 좌회전 못 할 거 같은데 여기 빠질 거 같은데 저기 가서